슬프로봐봐 What's the situation? 당황한 너의 실수 넘어가 넘어나진 한 송병 찾지 말아오는 새벽의 문제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모든 칼날 끝에 장난해진 어떻게 해석 방법 때문에 문제 미쳐보지 못한 속죄 높은 목 앞에 쓰러지던 저 고약한 바람 소리가 비옥혀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릴 들려봐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그게 소리쳐야 해 멀리 밟아가도 피아이 Smooth 도움이 Canton eto 고맙습니다.